제가 블로그를 어제 좀 들어가 봤는데요. 얼마 전 안과를 찾았는데 전공의들이 하나도 없더라. 간호사와 간호존무사들만, 의사는 달랑 1명, 간단한 진료임에도 2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은 정규시간 외에 안과수술이 불가합니다. 세브나스 병원은 성인, 소아, 외상환자들을 못 받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수술과 입원이 안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은 혈액외과, 신규하자 받지 못합니다.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상황이 이 정도라고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오셨습니다. 눈에 순간접착제가 들어갔는데 응급실은 20곳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라고 그러더니 비공개로 어제 윤석열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무슨 수를 지원해요? 의사 친구들 많이 알아요, 자기가? 아, 얘는 전에 초반인가? 경북대병원 의사 자기 친구 있었죠, 술 친구. 그 사람한테 좀 전화도 해봤나요? 무슨 수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외국에서 의사들 데려오려고 그래요? 뭐 수가 있어요. 왜 또 거짓말하고 사기칩니까? 계속해서 국민 사기금만 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키시다가 방한하면서 일본 언론에 윤석열에게 사도 등재를 감사한다,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강사나 세계무산 등재에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한다. 금요일날 오나요? 토요일날 오나요? 금요일날 오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졸업여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은 또 무엇을 키시다에게 바칠 것이냐? 진짜 궁금하다 못해서 분노가 침입니다. 김태호가 또 이거 갖다 바치라고 또 옆에서 쏙쏙쏙쏙 하겠죠? 윤석열의 지금 기반은 극우일부하고 극우세력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바이든이 떨어지고 일본에 키치다가 그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큰형님, 작은형님 다 없어져 버리는데 윤석열은 고아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국민을 죽이는 대통령이죠. 이제 국민 생명담보 수준이 아닙니다. 작은형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은 아마 기시다가 입국해서 정상에 해당하는 꼬라지를 보면 염장을,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뭐 할 말이 있다고. 또 뭐 어디 창춘자라든가 한남동 대통령 간접 사우나가 있는 곳 가서 기시다가 사우나 시켜줄 겁니까? 일본 사람도 사우나 좋아하니까 한남동 사우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폭탄주 같이 드시고 아, 기시달라는 폭탄주 잘 못 먹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이 벌써부터 퇴임 뒤에 누구 마음대로 퇴임하는데 사조경호시설에만 139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경호시설만입니다. 전임 역대 대통령의 두 배 한 60억 정도 됐던 모양의 전임 대통령들은 두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겁나긴 무진장 겁나는 모양이죠. 거기다가 기간단척에도 갖다 놓을 거예요. 탱크라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조를 어디다 하겠다. 사조 또 하나 어디다 짓겠죠. 아파트 하나 짓을 건가요? 강남에다가? 아크로비스타 옆에다가? 신축비 사조는 아직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로 할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지. 양평 있잖아요. 양평. 양평이 딱 많잖아. 고스토로 종점도 생기고. 거기도 하나 중요한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가 일가가 다 있는데. 김진우도 있고. 그런데요. 갈 수 있을까요? 경호시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도소에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잖아요. 사조 개입. 국민세금으로 짓지 마세요. 경호시설 짓지 마세요. 교도소에요. 교도관들이 딱. 경찰들도 다 있어요. 형경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국민들이 마련해 뒀습니다. 거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염장지르는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호화 여행비가요. 6월 집행액이 68억. 8월에 123억. 이때는 미국 2박 3일인가요? 중간에 호주 돌렸죠. 123억을 썼답니다. 국민들은 지금 아까 우리 한 분이 올리셨는데 시금치 한 단에 14,000원인데 그거 사는 것도 바등바등거리고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마트에 가서 집었다 놨다 하는데 이 사람은 8월에 미국 가는데 123억을 썼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쓴 겁니까? 최고급 리조트 호텔에 먹었다 그러잖아요. 한 층을 다 빌렸다. 순방비가 한 번 일에당 50억을 썼답니다. 이야 진짜. 이거 우리 돈 아닙니까? 제가 내는 세금. 여러분이 열심히 낸 세금. 부자들은 다 감세해줬어요. 우리가 낸 세금. 이거 갖고 펑펑 써댔습니다. 누구랑요? 둘이서. 윤석열, 김건희 둘이서. 좀만 기다려주시죠. 이거 다 조사하고 이거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다 교도관들이 지키는 정경들이 지키는 그곳으로 다 갈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잡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였댑니다. 239억. 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밤마다 회식하는 모양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로 본 예산 규모를 넘는 329억을 편성해서 총 578억을 썼답니다. 이거 억이 장난입니까? 1억이? 지금 은행 어제 국민은행 사이트가 마비됐었는데요. 이 대출 제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지금 전세자금 아파트 오르기 전에 사자. 그래갖고 대출 받느라고 지금 1억 기업 받느라고 서민들은 아둥바둥합니다. 어떡하든지 내 집이라도 만들려고.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작년에 578억을 썼습니다. 578억 써서 뭐 했나요 도대체? 외교안보 국방 다 망쳐놓고 경제 망쳐놓고 우리 이렇게 못 살기 힘들게 하고 또 의료농단까지 해서 추석 때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응급실에 산부의과의사가 없어서 재앙절개 수술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작년에 578억을 썼습니다. 펑펑 써대는 겁니다. 방미하는데 얼마 썼다고요? 8월 달에 123억 낱낱이 다 밝혀지고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터질 것이 터진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도마다 도마도에서 뉴스에서 언론 보도된 겁니다. 공천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이 사람이 조만간 국회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김영선 전 의원 잘 아시죠? 그 어디더라 노량진 농수산물 시장인가? 거기에 가서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막 있을 때 자기가 방금 먹은 거 충성타 한 거 이 오선 중진 김영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옥구가 창원인데 지옥구 요구 이동을 해달라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해로 가달라 그런데 이 김영선이가 말이죠 김해 갔다가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하고 자기하고 교신한 텔레그램을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분개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 성깔이 좀 있거든 내가 잘 알아요. 계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지줄만 내려가 보십시오.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들은 못 견딜 겁니다. 또 하나 내년에 나라빛이 900조 원에 닿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알아야 하지?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밤마다 2천 명 천공신에다가 기도하십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요. 3년 뒤에는 천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누가 갚아요? 윤석열을 그만둔 뒤에 누가 갚아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삼성의 이재용이 갚아줄 것 같습니까? SK의 최채원이 갚아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갚아야 됩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 감세는 계속해서 해줍니다. 국민들 다 허리 졸라매고 먹지 말고 입지 말고 더워도 에어컨 키지 말고 추워도 히터 키지 말고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80kg당 21만 7,552원이었는데요. 올해에 8월에 17만 7,740원 그래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광경입니다. 1년 동안 그 피 땀 흘려서 만들었던 변홍사 했는데 제가 값을 못 받으니까 적자니까 팔아봐야 적자니까 갈아엎겠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논 갈아엎기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경남에서 19일에는 전남 전북 30일에는 강원 경북 충남 상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 됐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는 거죠. 오죽하면 오늘 갈아엎겠습니까? 오늘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를 연다고 그러는데요. 제 기억에 박근혜 탄핵 때도 농민들이 트럭과 트랙타를 몰고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못 살겠다. 윤석열 끌어내리자라는 구호가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도 일하는 사람 우리가 다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 응급실 못 찾는 사람들 추석 때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 추석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추석 때 술 먹다가 건강이 이상되시는 분들 추석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톱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대통령실 앞에서 여러분 서울지리 잘 아시는 분들은 순천향대병원이 가장 가깝죠. 그래서 금방입니다. 바로. 그런데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구급대가 순천향대병원으로 출발했지만 순천향대에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근의 병원에 끊임없이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구로동에 있는 고대 구로병원 내. 거기에 사고 발생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대통령실,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일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주요 응급실 25곳이 나홀로 당직한다고 그러죠.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그런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이 얘기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분노하실 텐데 전화할 수 있으면 찢어도 피나도 경증이다. 응급실 안 가도 된다. 이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박민수.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윤석열한테 잘 보여서 장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찢어져봐. 찢어져서 피나봐.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래봐 한번. 그런 소리가 나와요? 국민을 완전히 생명을 앗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 말이지. 천하에 벌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경치환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추석 때 동네 병원이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한다 그럽니다. 군대 간 의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보위는 전공이나 전문의들이 아닙니다. 다 레지런트라고 그러나요?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면 환자들이 아주 급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외상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간단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수련을 상당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공보위들은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전문의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보위 갖다 놓고 당직. 쓸모가 없는 거죠. 군에 가 있는 전문의들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군에 자식 보낸, 아들 보낸 부모님들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군은 통통 비워요. 군에서 아프면 치료해질 의사가 없어요.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아프지 마세요. 정말. 아파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군인 간들 다 나가잖아요. 공보위들 다 나가잖아요. 응급실 찾아주세요. 119 구급대의 SOS가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60대 임부 추락사 사고 현장 근처 병원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고대 구로병원 가서 달려갔지만 1시간 10분 만에. 그만. 119 구급사항관리센터. 이게 병원에서는 잘 안 잡히니까 119 구급상황. 소방대죠. 이쪽에 월평균 이송병원 선정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누가 뽑았나요? 여러분들은 안 뽑으셨죠? 뽑지도 않았는데. 왜 그 잿값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뽑으신 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같은 국민이니까 우리가 다시 품고 가야 됩니다만. 뽑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윤석열은 감당도 못합니다. 추석 전에 한 번 더 응급실 가겠대요. 응급실 가면 뭐해? 아무것도 못하면서. 한남동 관제에서 그냥 있어. 아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구나. 추석 경제 때 많이 먹어도 과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또 뭐 얼마나 그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마나 안전합니까? 경호도 딱 받고 있고. 교통사고 날 일도 없죠. 국민 생명 아사가는. 사이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계엄령 계엄령 운운하는데 계엄령 못 때릴 겁니다. 국민의 지지가 전혀 없는데 무슨 계엄령을 때려요. 계엄령 때릴만한 용기도 못 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계엄령 공포가 있었는데 모르지 그들이 그냥 완전히 까덕 해갖고 말이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할 만한 용기도 없는 놈들입니다. 그렇다고 말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